이 밖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을 뿐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을 따라 울타리와 통제선이 쳐있고 안쪽에서는 포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퍼나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23명이 대피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구조대원이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소액의 먹이를 주러가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온통 물에 잠겨 지붕 끝만 수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충북과 충남, 세종에서 하천이 범람해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